할바마마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뒤주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그런데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 왕통을 이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? 그리고 저벅 저벅 수상한 발소리 누군가 정조의 목을 노립니다 어? 진짜 죽이려고 했구나 왕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오른 첫날 첫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? 진짜? 과연 어떤 명령이었을까요? 어 소름 정조는 어떻게 아버지의 한을 풀었나? TVN 스토리